일상생각에서 육바람일 적용하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제 얘기 어떻게 듣고 계세요? 몰입해서 들으셔야죠 지금 우리가 육바람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몰입해서 들어주세요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선정바람일 제 얘기를 듣고 잘 이해해 주시는 건 반야바람일 자명한데 찜찜한데 판단하시는 건 반야바람일 그래서 자명한 거 맞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시는 게 인욕바람일 받아들이기 싫지만 치욕스럽지만 저 말이 맞네 해서 받아들이시면 인욕바람일 그래서 인욕바람일 내가 받아들인 진리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정진바람일 선은 하고 아간 안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니까 정진바람일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자명하네 하고 수용할 때 벌써 이 바람일들이 일어나요? 내 삶에서 실천해야지 정진바람일 제 마음 잘 헤아려주시는 게 보시바람일 그렇죠?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해 주는 게 보시바람일 지개바람일 그리고 제 얘기를 왜곡시켜주지 않으시는 게 지개바람일 그걸 룰을 지켜주시는 거죠 대화의 룰 상대방한테 지금 저한테 또 쌍욕 안 해주시는 것도 지개바람일 그건 선을 넘는 짓이야 라고 안 하시는 게 지개바람일 지금 이렇게 육바람일 닦고 있는 거예요 저희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물론 놀고 있는 거고요 놀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놀면서 육바람일을 닦고 있는 고품격 철학방송이죠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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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